안녕하세요. 플런더파르측 공략을 담당하고 있는 윤군입니다. 이번 동영상에서는 펜스의 치약 부위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한번 해볼텐데요. 즉, 내가 배치를 했을 때 과연 펜스가 이렇게 있으면 어디로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얘네들의 인공지능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수 있는 동영상입니다. 예전에 제가 한번 더블펜스에 대한 배치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. 보통 이렇게 하다보면 내가 과연 여기다 어디를 배치해야 되는 걸까 궁금해할텐데 보시다 싶으면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다보면 아직 완벽하게 다 하지 못합니다. 물론 시간이 지나면 저기도 땜빵이 되겠지만 결국 저기가 약한 부위도 하나가 있는데 과연 애들이 어디를 뚫고 들어오는지 한번 이 실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측면에서 이제 공격이 들어오죠. 보통 저거너트나 브루트들은 좀 빙 돌아서 가긴 하는데 건너들이나 아니면 폭탄병사들이 있으면 보통 뚫고 들어옵니다. 자세히 보시면 건너들이 저 약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마치 개미들이 약한 부위를 갉아먹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배치를 하실 때는 병략들 배치를 할 때는 이렇게 약한 부위 쪽에다가 좀 집중 배치를 해주시면 그나마 좀 빨리 적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. 그리고 제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2시방에는 꿀단지 클릭하시면 새로운 업데이트 있을 때마다 알림 가시니까 편하실 겁니다. 클릭해서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 감사합니다.